영원아 안녕 목소리 들립니까 같이 해도 돼 안녕 혹시 이런 컵 있어 있구나 그래 그러면 두 명이 같이 해도 돼요 혹시 오늘 처음 해봐 아니면 옛날에도 해봤어 아 해봤구나 초록색 컵을 살짝 치면서 탁 탁 탁 치면 이렇게 미끄럼 별처럼 팍 내려가죠 썩으시죠 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오른쪽 모두 이용해서 잡았죠 자 옆에 하나 내립니다 와 그리고 자 세번째 3개씩 그렇지 딱 에 직각이 나 자 우선 3개 왼손 3개 모두 5개의 손가락을 양손에 잡았죠? 눈법 있네 하나 내릴게요 이제 3개가 되었죠? 같이 하고 있는 거야? 네네네 네네네 5개하기 5개 지금 3개 했는데 다섯 개 자 또 해봅시다 네번째 이렇게 넘어지면 다시 해야지 천천히 밑에서부터 자 오른손으로 하나를 잡을게요 그렇죠 옆에 살짝 내릴게요 자 내리고 그렇지 그 다음에는 왼손으로 자 왼손으로 이렇게 올릴게요 자 피라미드 되었죠 아 그렇지 이렇게 하나 완성된 거야 자 그 다음은 가운데 갈게 자 오른손으로 하나 아니지 반대손으로 그렇죠 하나만 잡고 내릴게요 옆에 똑같이 할 겁니다 똑같이 그 다음 왼손으로 그렇죠 어머니 이게 여기가 4번이야 오른손 위에 오른손 들어봐 그렇지 오른손으로 위에 컵을 하나 잡으세요 아니 반대쪽에 잡았지 오 괜찮아 다시 자 오른쪽으로 살짝 내릴게요 그렇지 오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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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 다음에 왼손으로 포개할게요 다시 그렇지 똑같이 하는거 여기도 오른손 위에 왼손 아래 그렇지 여기도 한 번만 내볼게 자 준비 자 선생님 보세요 자 준비 이렇게 왼쪽부터 할게요 자 생각해 봐 어떻게 했는지 오른손 한번 왼손 한번 그렇지 자 두번째도 똑같이 그렇지 오 잘하는데 자 세번째도 그렇지 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내릴게요 오른손 그렇지 왼손 어 두번째도 왼손 하고 자 먼저 내리기 오른손 왼손 양손 같이 해야지 내리니까 급하지 그렇지 맞아 맞아 좋아 그렇게 손 들어야 돼 아 시작하면 할 거야 자 준비 자 준비 자 준비 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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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선생님 빨리 해야지 지금 1대 0으로 영원이가 이고 있지 자 이제 빨리 해야지 내리기 해야지 내리기 내리기도 오른손 내야지 오른손으로 얍 1대1 1대1이지 자 이번엔 결승전 이번에서 누가 이기는지 볼 거야 알았지 어 니가 빨랐나 아 그렇구나 얍 이리 가서 보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네에